오늘 굉장히 준비 많이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2대1로 지게 되어서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오늘 솔직히 저는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경기장에 왔었는데 되게 조금 아쉬운 경기력으로 2대1로 지게 되어서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챔피언 풀에서 챔피언 연습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동안 안에 왔던 픽들을 좀 더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KT가 아무래도 바텀 주도권으로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대처할지 픽도 그렇고 인게임 안에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같이 맞춰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런 게 잘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게임 안에서 일단 이즈레우나가 위에서 나왔는데 이즈레우나가 아무래도 케이틀린 브라움 상대로 좀 많이 주도권이 없는 픽이다 보니까 케이틀린 브라움 상성이 좋은 픽이다 보니까 뽑게 됐던 것 같고 아즈르라는 챔피언이 오리아나한테 좀 많이 눌리다 보니 사실 오리아나 할 거는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리아나가 이게 게임 승리까지 가는데 조금 어려운 챔피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뭐 그쪽을 견제를 안 하게 되고 이제 다른 쪽을 좀 더 생각해서 이제 견제를 하게 됐는데 이 오리아나 아즈르 구도에서는 어쨌든 좀 사이드 쪽에서 레넥톤이라던가 이런 바텀 쪽에서 조금 주도권이 있으면은 좀 더 버티기 수월해지는 챔피언이라서 벨륨 입고 저희가 좀 했는데 그 바텀이랑 탑 쪽에서 벌어다주는 챔피언을 하고 그게 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KT가 사실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것도 그거에 저희가 뒤져지지 않는 생각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로 해서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좀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챔피언 풀이라던가 이런 게 좀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늘리려고 했는데 좀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구도가 구도대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상황이 나왔을 때 그 챔피언을 좀 자신감 있게 뽑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고 현실적으로 사실 이번 주차가 저희가 플레이오프 행을 좀 판가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주차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2패를 하면서 꺾여버리게 돼서 좀 선수단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내려앉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있는데 그런 거 잘 잡아서 저희가 다음 경기에도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경기 보여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